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하나님 나라 군대 선교회, 캄 선교회가 주관하는 제5차 라이트하우스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.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는 40일 동안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초교파 온라인 기도회인데요. 현재 국내외에서 매일 3만여 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홀리튜브란 유튜브 채널과 선착순 신청자에 한해 줌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. 주제는 이미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로 캄 선교회는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엑스플로 100만 기도운동의 현장처럼 다시 기도의 불이 지펴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. 기도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매일 기도한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기도북, 기도회 배지 등이 든 기도북 패키지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. 신청은 캄 선교회 홈페이지나 홀리튜브 기도회 영상 더보기란에 적힌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 캄 선교회 대표 데이비드 차 선교사는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강과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가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한다고 말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